각자 마블 슈퍼히어로 하나씩을 맡아 팀을 이룹니다. 몰려드는 악당들을 물리치고 나면 마지막엔 강력한 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의 재미를 5분에 꾹꾹 눌러 담은 게임 5분 마블을 만나보시죠. 각자 히어로 매트 한 장과 해당 히어로의 특수카드 10장을 받아서 자기 앞에 놓으세요. 전투를 위한 자원카드를 똑같이 나눠서 각자의 앞에 놓으세요. 히어로 매트를 중심으로 자원카드는 왼쪽 특수카드는 오른쪽에 놓으세요. 각자 손카드 하한선만큼 자원카드를 뽑으세요. 이 하한선은 두 사람이 게임을 할 때는 6장 세 사람이 게임을 할 때는 4장 네 사람이 게임을 할 때는 3장입니다. 12 나누기 사람수로 기억하세요. 보스매트 한 장을 골라서 테이블 가운데에 놓으세요. 상대적으로 쉬운 보스부터 조금 어려운 보스까지 6단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스를 선택했다면 보스의 파워만큼 악당 카드를 뽑으세요. 여기에 플레이어 수만큼의 악당 카드와 위기 카드를 더합니다. 더 어려운 게임을 원한다면 여기에 플레이어 수만큼의 악당 카드와 위기 카드를 더 추가하세요. 이 카드를 모두 섞어서 미션 더미를 만들고 보스매트에 놓으세요.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5분을 체크하기 위한 타이머가 필요합니다. 휴대폰용 5분 마블 무료 앱이 있으니 받아서 이용하세요. 타이머를 작동시키고 미션 더미에서 미션 카드를 뽑으세요. 악당 카드에는 이 악당에 약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히어로들은 약점이 표시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점 표시와 상관없는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에 따라 카드 한 장이 아이콘 두 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손에 든 카드가 하한선보다 적어졌다면 하한선이 될 때까지 카드를 뽑을 수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된 뒤에는 카드를 뽑을 때 일반 자원 카드 외에 특수 카드도 뽑을 수 있습니다. 악당 카드에 표시된 모든 아이콘을 냈다면 이 악당을 물리친 것입니다. 테이블에 나온 카드를 모두 치우고 다음 미션 카드를 펼치세요. 플레이어들이 가진 자원 카드로 해결할 수 없는 악당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각자의 특수 카드나 특수 능력을 사용하세요. 대부분 문제는 팀원들이 힘을 모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켓라쿤으로 매트에 표시된 특수 능력을 써볼게요. 카드 3장을 버리고 2명을 골라 카드를 2장씩 뽑게 합니다. 로켓라쿤이 카드 3장을 버리는 조건으로 히어로 2명이 카드를 2장씩 뽑습니다. 그런데 블랙 위도의 카드 중 스턴다트 카드를 쓰면 카드 한 장으로 폭도를 해치울 수 있습니다. 폭도 한 장을 처치합니다. 만약 다른 미션 카드도 폭도라면 그 카드도 함께 처치합니다. 폭도거든요. 처치하고 다음 미션 카드 운이 좋아서 한 장 더 처치했습니다. 다음 미션 카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능력을 희생하고 악당 하나를 해치우는 최후의 수단을 써보겠습니다. 모든 히어로는 공통으로 매트를 부상 상태로 뒤집고 손에 든 모든 카드를 버리면 어떤 악당이든 한 장을 확정적으로 처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 상태일 때는 히어로 매트의 특수 능력이나 최후의 수단을 쓸 수 없습니다. 일부 캐릭터는 부상 상태를 회복하는 특수 카드나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 자기 자신을 부상해서 회복시킵니다. 미션 카드 더비에는 악당 카드 외에 위기 카드도 있습니다. 위기 카드가 나오면 지시에 따르세요. 누구라도 손에 카드가 6장 이상 있다면 모두, 모든 카드를 버립니다. 위기 카드 지시대로 한 뒤 카드를 치우고 다음 미션 카드를 펼치세요. 저는 천천히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과정을 아주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5분 동안 이 미션 더미를 다 해결해야 하거든요. 미션 더미의 카드를 모두 해결한 뒤에는 마지막 보스와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스도 악당 카드처럼 해당하는 아이콘을 모두 내야 승리합니다. 보스는 특수 카드, 특수 능력, 최후의 수단 등으로 한 번에 해치울 수 없습니다. 아이콘을 내는 전공법으로 공략해주세요. 5분 이내에 보스까지 해치우면 히어로 팀의 승리 게임 중 모든 플레이어의 카드 더미가 바닥나거나 무슨 수를 써도 악당이나 보스를 물리칠 수 없거나 5분이 경과하면 히어로 팀의 패배입니다. 방패 주먹 에너지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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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주먹 한 장 없어요? 여기까지 5분 마블이었습니다.